찬탱이 찬이야 검돌이 너 이번주에 갈거지 가서 잘살아 가을이 너 눈곱이 이렇게 끼니 찬탱이 똥먹는 레오 이제 적응좀 되세요 주식스 적응돼요 이제 좀 표정이 풀렸어 운동장으로 찧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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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 제군들 뛰어뛰어 가위뜰 내 주 Book 뱅 뱅 뱅 뱅 어디 가? 아 뜯도 뜯도 ㅋㅋㅋㅋ 음 두식 어디나가 들어와 들어와 주식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오라구 들어와 문앞에서 깔짝대지 말고 주식 들어와 문앞에서 깔짝놀린다 주식 들어와 문앞에서 깔짝놀린다 주식 들어와 문앞에서 깔짝놀린다 주식 들어와 문앞에서 깔짝놀린다 주식 들어와 같이 뛰어놀자 아이고 아직 님아 아직 저는 조금 준비가 덜 됐어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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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잘했어 잘했어 한발짝 더 들어와 한발짝 더 들어오라구 주식이 커몬베베 어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요 헤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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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순이가 나한테 왔어 잠깐 밖에 나가있어야지 제 아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 자식아. 내 곁에 오지 마, 이 자식들아. 넌 뭐야? 아휴, 진짜 이놈의 새끼들 내가 못 찾겠어, 말이야. 가을. 부르지 마, 씨. 빡쳤으니까. 찬이 왔어? 찬이 팀. 밖으로 나가자. 아예, 컴온. 나가자. 나오시오. 다 나왔나? 다 나왔나? 다 나왔나? 누구 남았어? 꺼 deuts. bellle. belaぁ. 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